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펌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파워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무릎이 같이 이동한 경우와 왼쪽 무릎을 잡아 놓고 이동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대체로 고정형 스윙,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레슨 한 편을 더 제작해서 이동형 다운스윙 파워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하여 타이거 킥! 빵! 타이거 킥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스윙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멋지게 치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을 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압도적인 스윙이라는 점 그리고 저처럼 엉덩이가 빵빵하게 클수록 편하게 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거 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운스윙 파워락 할 때 고정형에서 무릎이 같이 따라가면 이쪽으로 걸어주고 임팩 그리고 리 리스트에 편다. 그리고 왼무릎을 잡아 두면 밖으로 빼는 형태 그리고 임팩 그리고 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레슨을 들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로 타이거 킥이 소개가 됩니다. 이 타이거 킥은요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태권도의 타이거 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타이거 우주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멋진 스윙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제이골프였습니다. 제이골프 라이브 레슨 70에 가지고 나온 레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타이거 킥은요 어떤 동작이냐면 여기에서 백스윙 갔잖아요. 그러면 쭉 선수들 앉아서 팍 치고 올라가는 이 동작인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살살. 팔 많이 쓴다는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우측에서 돌려쳤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백스윙 들고 엉덩이만 주저앉는 느낌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거죠. 백스윙 들고 엉덩이 주저앉는 느낌 이번에는 우측으로 조금 더 밀어쳐 봤습니다. 약간 당겨져서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치는 게 타이거 킥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스킬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상체임을 모조리 뺄 수 있어요. 정말 하체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져서 그냥 여러분들은 들어서 뭐만 하면 공은 날아가고 있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타이거 킥은 뭐냐면 선수들이 백스윙을 해서 무릎을 이렇게 낮추는 스쿼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낮추는 동작을 사용을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릎을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체중 이동을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힙을 회전하는 폭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딱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쭉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서면 쭉 돌리는 이런 단순한 스윙인데 백스윙을 해서 일단 무릎을 딱 낮추는 순간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물론 올라갈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 정도 위험부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의 스킬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릎을 앉아주면서 팍 엉덩이를 돌려주는 그런 스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하체에 파월락이 어디서 걸리느냐 제가 오늘은 짧고 굵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하면 우리가 정적인 백스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여기서는 오른무릎을 잡으면 좋지만 꼭 밀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백스윙을 돌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엉덩이가 타겟 쪽을 향할 수 있는 만큼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제 힙의 앞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죠. 후방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등도 타겟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갖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른쪽 엉덩이 쪽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어떤 스윙이 되냐면 백스윙 가고 엉덩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팍 일어나지는 그런 동작이 본능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엉덩이로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으면 끝이야? 그럼 진짜 앉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앉으면서 약간 일어나는 그런 동작은 취해줘야 되겠죠? 이걸 배워놓으면 세상에서 하체 스윙이 가장 쉽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백스윙 들고 내 엉덩이를 타겟 쪽에 있는 의자로 그냥 앉는 거예요. 백스윙, 의자, 앉는 거예요. 그냥 저는 친다는 생각이 사실 없어서 물론 습관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거리도 평소에 제가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거리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자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그냥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대충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완전히 백스윙 때 그냥 이쪽 타겟의 직후방 지금 이 위치에선 여러분들을 보는 정도의 느낌을 돌려놓고 엉덩이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엉덩이가 여러분 쪽 왼쪽 엉덩이가 왼쪽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일단 만든 상태에서 그냥 의자에 탁 걸터 앉으면 됩니다. 자 봅니다. 백스윙 하고 엉덩이가 타겟을 받는지 먼저 느끼고 그냥 앉으면 그냥 앉는 걸로 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공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183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전 세게 그렇게 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거 버티느라고 지금 세게 칠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안 넘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드라이브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주가 물론 이렇게까지 돌진 않지만 처음의 방법은 이거지만 그 선수들은 이만큼만 돌려도 이런 동작을 해서 체중 이동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최대한 끝까지 가져가서 안 일어나면 안 될 정도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힙 저는 글쎄요. 이게 세게 쳤다고 생각을 한 건가? 그냥 들어서 앉았다고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서 크게 힘 썼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백스윙 들고 엉덩이가 일단 백스윙의 가장 기준은 얼만큼 꼬고 그게 아니라 타겟으로 내 엉덩이 왼쪽 엉덩이가 보고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엉덩이 보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막 휘둘러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서 그냥 일어난 거죠. 일어나니까 뭐 저는 일단은 평소에 드로구질을 치니까 드로구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게 경직된 느낌이고 그럴지 모릅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파월락 오른쪽 파월락 다운스윙 파월락 아니면 이런 파월락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스윙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귀찮으면 이거 진짜 효과 좋거든요. 그냥 백스윙 할 때 얼만큼 돌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딱 가는 거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엉덩이로 클럽페이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어요. 근데 안 하던 동작이라 약간 중심 흔들렸는데 거리를 흘릴 때 굉장히 편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런 동작 하면서 세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동작을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이 익혀서 본인 걸로 만든다고 하면 골프 진짜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타이거킥이라고 했던 건 여기에서 팍! 일어나는 동작이 있으니까 타이거킥이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멋있는 이름 붙일 정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들고 엉덩이 최대한 타겟 쪽 보게끔 백스윙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내 의도가 낮은 공을 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공 오른쪽에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약간 닫은 상태 그리고 엉덩이 쭉 돌리고 치면 낮게 또 드로를 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디자인은 내가 위에서 해놓으면 엉덩이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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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심지어 타이밍 맞추기도 너무 쉬워요. 여기서 발 디디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었으면 이거 언제 치지? 그게 아니라 백스윙 딱 들고 탑에서 걸리면 엉덩이만 탁! 주저앉으면 공이 이렇게 해서 툭!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나중에 비거리를 조절할 때요 손이 아니에요. 엉덩이에 탁! 탁! 이런 느낌으로 거리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공 나가는 탄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보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짜예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정형 스윙의 파월락보다 타이거킥 이 큰 엉덩이로 뽕! 뽕! 이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 누군가는 느끼고 아마 혜택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흑대 구독!